자 오늘은 또 일하러 가야겠죠 랩하우스 하는 날 깨굴 깨굴 빠깅 렛츠고 리 찾기 이날씨에 오픈은 무리였지 모이여 오호 세차야하는데 비아노나 너무 더 나깝지 모이여 빡빅 어우, 어우 눈부셔 음흠 오마이갓 아,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를 들고 이딴 개고리랑 뜨밤을 보내야 한다니 이제 진짜 애쉬아일랜드님이 요즘 진짜 인기가 많으시고 맞아 맞아 학교에 학교에서? 그 아주 극소수 염따님님 그... 아... 아... 저희는 멋보다 주먹이 가까워 하하하하하 나 너 팬 달게 내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이네 하하하하 아, 진짜로 옛날에는 아니랬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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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거의 다 만들어서 녹음 거의 다 하고 있고 피처링 받고 있고 그래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벤틀리 1.5도 많이 들리 digamos 하하하하 하하 아니 Yea 하하하하 본인의 그 가치를 본인의 거를 닦 지키는 느낌? 하하하하 날 Lukai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